구독밥 좋아요? 아 구독밥 댓글까지 알라드렸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주 서선냐 게스토스 여행채임자 느리영입니다. 오늘은 여기 외국 손님 두 분을 모시고 전주 객사에 있는 떡볶이 거리로 갈거에요 구독자 하이 하이 음 질 수 있어 떡볶이 스크린트 안녕하세요 떡볶이 떡볶이 and other fried food and 주인호 순대 여러분 이제 손님들이랑 같이 한번 먹을게요 한국 비스키 마지막 날 여기 이쪽은 하염없이 바랍니다 여기 7년은 1kg 더 깜깜하게 코코에이 오지 저 웨이블맨 코코에이 오 오 오 오 오 6 오 오 오 오 관리하는 거 없겠지? 잘하는 건 없겠지? 살기는 밖으로 인앤에 필터는 원터치 직수의 마스터핀스 쿨플은 직수 정수기 충격 뱅스쿨 애정 남은 코트에 물이 가만히 좀 있어봐 만들기 있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소인들 해? 하신 머리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각하게 생겼잖아 이거야? 오늘 문을 많이 안 열었는데 오늘 문을 많이 안 열었는데 이제 말했네 그때 지금 어디서 뭐 하냐고 주방이 나왔나 보는데 이유는 이유 아니야 그래서 지금 등석이 시커면서 닦아있어서 내가 함부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? 손질 하고 limited 아 으 그래 이렇게 엄청 오케이 이 정도면? 나 얼마 안 봤어? 너 뭐 그렇게 뜬다. 가자도 필요없는 사람이 집 앞으로 들어갈 텐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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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단하세요. 소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